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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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하이 쨍 저희가 오늘 드디어 인생 첫 시구시탈을 하러 갑니다 귀요 귀요리스에서 설레죠 근데 샵에서 메이크업하고 내려오는데 당연히가 언니 뭔가 공삼이 잘 던질 거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이랬는데 아 언니 되게 못할 거 같아요 맨날 춤만 추고 막 이러는 너무 극단적이었죠 상처 근데 거의 도착했어요 고쳤고 맞아요 진짜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죠 아아 여러분 어떡해 저 진짜 설레는데요 바닥에만 안 던지는 게 제일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는 안 던질 거 같아요 언니 기본 그 이거 부담아 네 저희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예 야 약간 요 앞에서 뭔가 이렇게 미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자한테 이렇게 때린다는 거까지 뭔가 이렇게 딱히 때린 듯이 그렇게 넘었는데 아 정말 이게 재미있는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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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번지 다녀올게요 저희 캐치들도 있어요 캐치들도 많이 보러 왔는데 알 수 있겠죠 제가 칭찬을 조금 받았어요 파이팅 하려고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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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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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 하고 왔어요 잘했겠죠 우리 잘했어요 그래? 네 고 고 저희가 이거 하고 처음에는 바로 공연을 시작한다고 해요. 그래서 약간 시작한 것 같은데 저 야구 처음 봐요. 진짜요? 왜 야구 처음 봤어? 네, 어릴 때 몇 번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. 나 완전 처음이야. 진짜 재밌어요. 저 한번 잘 즐겨보려고요. 들리세요? 멋있어요. 멋있어요. 재밌다. 꼭! 꼭! 저희가 꼭 승리의 요청이 되겠습니다. 엄마랑 아빠한테 연락 왔어요. 저희 보고. 보고 있다고. 보고 있다고. TV 사진 찍어줘서 보내셔야 되세요.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간식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허조영 냄새 대박. 무슨 냄새예요? 많이 났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간식이 생명이 좋냐고. 고마워. 고마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